제완이 너무 멋있어 제완이는 늘 커팩이 있는데 안대하고 있어가지고 어 귀여워 아 진짜 뭐하는거야? 왜 민혁이 치크하잖아 나 지금 무대는 뭐잖아 야 민혁이 좌석 여자면 아 이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구매랑이 돌출인가보잖아 구매랑이 돌출이야 아니 우리 쪽으로 아냐 아냐 돌출아 하하하하 설마 와 아니 비윤이가 자꾸 옛날에 패가 없다고? 아주 친밀에다 못 친밀에다 아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! 디비큐하니 디비큐하니 화이팅 하신거야 디비큐 아 아 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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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청축했으니까 날 잡아라 아 감사합니다 아 irse 사랑해 Est열받고 Алект 보니 한마디로 일부러 해주세요 헐 ugh 지낼 왕 여 passive 너 듣고 날 Sur 내 죽 열 시